오늘 노래 안되네 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16번이야 야 이게 거봐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뭐 어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뭐 알았어 자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제 3 4 5번 손가락 1 3 2 3 5 4 3 4 따라라라라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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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왼손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열 네 번째 마디에서 초보자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치는 거 알겠지? 무조건 해볼까? 스윙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려올 때 헷갈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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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땡겼니? 암튼 중요한 거는 음 뭐야 이거 아이고 자 그래서 요거 요거 바 바 나를 되돌둘둘둘 두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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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5번과 4번을 많이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올 때도 요거 연습 많이 해 가끔 보면은 이런 애들 있잖아 아 이거 12키로 연습하는데 12키로 연습해야 되나요 굳이 안해도 돼 굳이 그냥 나는 이게 어차피 한옥이란게 손가락을 힘을 주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1번부터 21번까지 그냥 하루종일 하루종일은 아니고 한 번씩 싹 쳐도 괜찮을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이런 4,5번 3,4,4,3번이나 얘 오른손 4,5번이나 보통 대부분이 3,4,5가 약하잖아 이런 것들이 강화된 훈련이 있어 얘만 해도 3,4,5번 엑서사이즈 4,3,4,5,3,4,5 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수탈카토로 얘네 손가락 다 쓰잖아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손가락이 살짝 부드러워질 거야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지 뭐 그냥 꾸준히 하는 거지 오케이?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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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